두통이 심각하다는데? 밥은 먹어서 힘은 날 것 같은데... 딱 앉아라 그러면 좀 싫어 이거 뭐하냐? 빨리 봐 만능키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... 없는데 싫어 야 이거 이거 놔둬 어 미워요 수집 너 경제에 들어가라 폭염 당한지 네? 날 몸이 먹을 수 있지만 저리를... 이게 뭔데? 어 이게 뭐지? 이게 뭐야? 못 가 널 다 여름 나 너 내 나 너 나 너 너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헐 조금 아픔 선잠을 자 밥 뱃속이 난리 아 잠깐만 배고프네 만들어 그러면 새끼야 너가 이거 만들어 여기다 못됐지 아 침대가 없어서 그래 아 아 아 아 네가 그러면은 배고프고 피곤하고 얘는 뭐 종합적인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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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형제다 다 같이 가는 거야 알겠어 배고프 병선 먹어볼게 하나 만들어서 먹고 아냐아냐아냐 너 뭐한대 어 삽 그게 네 아 아 아 응 됐어 아 이거 해야 야 이게 귀찮네 음식 없네 삽됐다 음식 없는데 만들었네 만들었네 고기 안나오네 야 뭐하나 배고파 일단은 이거 만들었네 아 잠깐만 삽떼 폈다 얘 이거 만들었나 이거 빨리 파네 삽이 있으니 정벌표는 피곤하면 일단 배고픈거는 해결돼있어 밖에 안 저거 해라 만능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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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만들어서 뚫지 뭐 야 좀 재우고 뭐 벌써 뚫었나니 가게 롱 롱 롱 롱 롱 롱 이거 열쇠도 하나당 하나밖에 안되는건가? 아..그런거 같은데 하나당 하나만 쓸 수 있는거 같은데 그럼 이것도 이걸로 열 수 있다는거네? 아니네? 지렛대로도 열 수 있어 잠깐만 얘가 이거를 할 수 있냐? 어 할 수 있네? 잠깐만 잠깐만 우리 소지품에 키! 아 키 다 썼네 아 그 부품이 빨리빨리 얘기했어야지 몰랐었잖아 나는 맞아 아니야 어? 맞아 아니야 아 잠깐 비율이 못 만든다 이걸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아씨 여긴 파밍 끝났잖아. 어? 잠깐만. 이거 경상. 이건가? 경상이면. 조금 아픈 눈 이거. 이렇게 하면 괜찮아지나? 어? 괜찮아 지는 것 같다. 어? 기본적으로 아픈 부분은. 이거 키가 두 개나 필요한데. 이거 키 아까운데. 일단 여가보자. 다 잡나 너? 너. 너. 너 피곤하다고 그랬지. 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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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봐서 자라고. 그리고 네가. 앉아 있어. 지금. 쉬어볼까? 배고픽니다. 지금 없지. 파밍 할 거 없잖아 이제. 여기서 내가 봤을 때 파밍할 거 없거든 온도는 그냥 그렇고 파밍하러 두명 가야겠는데 템파밍은 혼자 가지 말고 여기에서 지금 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얘랑 얘랑 얘 둘이 파블하고 마르코하고 둘이 한 번에 알만밖에 올까? 배고픔 니가 가자 피곤해도 경계해라 니가 경계하고 니가 참 야 이것도 들고 가면 쓸 수 있는 거야? 만능키? 못쓰나? 경계 아무도 안하면 재수 없으면 털리겠지 아 그래? 삽도가 안하냐? 아까 보니까 삽은 필요 없는 것 같던데 뚫고 뚫고 어 그냥 삽은 필요 없는 것 같아 이래가지고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것 같아 음식류들을 좀 질기고 뻥고 놀고 싶어 가족들과 함께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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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으로 파지마. 쪽팔리기. 올라가면. 나중에 내 삽. 삽참여 올테니까. 이건 뭔지 봐봐. 이거 무슨. 안 돼. 이렇게 가는 게 낫겠지? 이렇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? 이렇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